안녕하세요 상대가 되게 젠틀한데 반갑습니다 고고요 감사합니다 매너가 너무 좋은데 상대 따뜻하신 분이시네요 방방에 이런 분이 안계셔서 어색하네요 하하하하 이런 대접을 자 뭔가 좀 어 적응이 안되네 교화시키고 있어요 아하 좋은일 하시네요 하시네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스탑하니 따뜻해지는거 같습니다 아이고 탐탐님도 10개선물 감사합니다 자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간만에 이제 매너 유저끼리의 대결이 송사됐네요 어 나는 반갑습니다 야 상대가 원서치고 저는 원서치가 안됐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자 별말씀을요 뭐 매너파일론까지 꽂아주겠다 이건가 설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 유타기만 되면 마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그렇죠 자 뭔가 약올리는거같은 느낌도 드리고 상대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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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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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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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딱 지워줄 예정 드라마는 이제 슬슬 나올거거든요 그 전에 피해를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를 잘 해주고 할걱으로 두 마리까지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지워주면서 이 코미를 좀 많이 잡아주긴 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다큰과 복사 후원 감사드리구요 잘 찍어준 상황에다가 트레이브 한번 잡아줄 예정 요렇게 좋아요 이득을 꽤 봤다는거 어 자 프로그룹을 살짝 잡아준 상황이구요 미네랄 도둑 어 이 자료 좀 크게 물었습니다 자 상당히 좀 크게 물기는 했어요 분진해서 하허허허허허 자 남의 것을 이제 탐하면은 안된다는거죠 이거 이거 저거 저거 자 이거 좀 막히긴 하겠는데 파일럴 지어주면서 사업이 사업이 제가 좀 느려가지고요 이거 수비 잘해줘야겠습니다 아 아 또 감사드립니다 다크템플로 한번 지나가 저도 할거구요 상대가 확인했습니다 오 오 야 시간 잘 끌어주는데 상대 몰래몰틴 일단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추 한번 잘해줄 생각이구요 수비 잘해줘야됩니다 트리플이라 여기 자원이 좀 빠져날 수 있어요 이거 가볼까 여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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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썰어주도록 할거구요 역시 상대가 공격적입니다 자 세롱을 좀 지어가지고요 수비를 잘 해줘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크가 좀 많아가지고 수비가 어느정도는 되는 그런 모습이구요 ateral 세븐 제가 해놔 잘 지어줄기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하게 올 생각인 거 같은데 자원이 좀 빠듯하긴해요 제가 지금 하나만씩 소비 한 번 잘해줄 생각이구요 이거 좀 많이 위험하긴 한데 스톰업이 좀 많이 느려가지고요 쉽지 않겠는데 소비 신경 써주겠습니다 3게이트 드라곤인 것 같구요 스톰업까지 좀 많이 남아가지고요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일단 악한의 변신을 시켜줘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따라갈 거구요 악한이 있으면 그래도 좀 어느정도 대응이 될 것 같거든요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그거를 좀 커버를 잘 해주면서 와 잘하시네요 이거까지 또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또 옵니다 상대 이렇게 건재 배터리도 하나 지어줘도록 할게요 스톰업이 이제 슬슬 완료가 됩니다 스톰업이 자 여기 한 번 지쳐주면서요 이제 어느정도 수비에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도 위험합니다 근데 배터리가 이제 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위기라는 거 풀충은 안 돼가지고 이제 되게 거칠구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기서 발전을 하기는 한다는 거에요 자 스톰업 한번 잘 풀어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좀 따라갈 것 같은데 상대가 멀게 해주면서 하이템 풀러 잘 모아주긴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수습은 해주고 있구요 드라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위험할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좀이 아직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슬슬 다시 채워주면서 또 올 수 있습니다 상대 하이템 풀러 만화를 잘 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 그래도 위기는 오 상대가 봤어요 일단 봤습니다 하하하하 보셨네요 자 어허 일단은 봤지만 자원 채취를 좀 잘 해주긴 했거든요 예정 자 이런 식으로 다가 일을 좀 잘 해주었으면 게이트 한번 잘 들어도 생각이구요 로보틱스 같은 것도 한번 지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래도 이제 자원은 꽤 나른 팠다는거 이제 지상군을 추너를 해주도록 할거구요 데이트 한번 쫙 늘려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었네요 아주 맛있게 먹었단 말인지 더 먹을 순 있었지만 이걸로 좀 만족을 합시다 아이템 블럭 만화도 이제 잘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이거 실드 회복 한번 잘 해줄게요 다시 쥐잉 만화 이제 다 써줘야겠죠 요렇게 풀 회복 완료 사업이 이제 승리됩니다 한번 나갈 준비 해줘야겠는데 이러면 견제 한번 나갈 준비 해주도록 할거구요 자 상대가 이제 병력이 일단은 보이진 않는데 멀티 먹어줬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먹어줬나 자 파일럿 좀 제거를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멀티를 야 진럿이 좀 많은데 자 자 상대 경력이 야 꽤 많습니다 방심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래도 최대한 잘 싸워줄 예정이구요 자 파일 템플러가 다 죽긴 했지만 요정도에서 일단 수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멀티는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이구요 바로 한번 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상대가 일단은 물량을 기본적으로 잘 뽑습니다 혹시 여기로 오나요? 자 이거는 좀 취소를 시켜줘야 될 것 같구요 전제 돌아갑니다 이거는 좀 그래도 에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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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못 본거 같은데 상대 자 봉진에 제대로 털어줬거든요 자 감사합니다 상대 본진 난리났었거든요 프룩을 꽤 잡아주구요 다시 돌아와서 싸워주겠습니다 여기 한번 견제해주면 몰래 멀티 있나 한번 확인해볼까 상대도 다시 견제하나 돌아가볼까 하구요 파일 템플러 잘 찍어볼 생각 자 멀티를 여기다가 해줬습니다 상대 템 견제도 1개가 들어간다는 거구요 똑같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 여기 한번 잘 커버해주겠습니다 하나씩 잘 해주면서요 여기도 하하하하 존재만으로 일단은 여기에 한번 더 일단은 뿌려보겠습니다 자 존재만으로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 상대를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하이템플러 아칸 한번 변신시켜줄 거구요 다시 들어갑니다 바나가 없네요 행복 행복 자 일단은 이득을 많이 봐줬다는 거 업그레이더도 일단은 잘 눌러줄 거구요 킬수가 어마어마하다는 점 하하하하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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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상대 스톰이 진짜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못꾼 것 같은데 근데 몽이업 완료 자 넥부 들어갑니다 넥부 그리고 하나씩 행복 넥서스를 날려버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없다는 거구요 여기서 한번 날려줄 예정 자 업그레이드 잘된 진럿입니다 가만히 있을거에요 본진에서 저는 이거는 날리기는 좀 어렵겠는데 셔틀 찍어가지고 본주에서 좀 투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체력이 95입니다 95 자 여기도 일단은 좀 날려버릴 수 있겠구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자 여기도 일단 날리구요 캐논 지어줍시다 글럿을 이거 또 달려가도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 맞으러 오거나 저한테 빵러쉬 오거나 둘 중 하나 일단은 다 날아갔다는 거 멀티가 또 있나 볼 거구요 빵러쉬로 선택한 거 같은데 상대 여기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원거리에서 좀 타격을 주면 되겠구요 넥서스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상대 여기 옵니다 하나씩 행복 하려구요 자 드라그리입니다 원거리에서 타격이 가능하다는 사실 제발 자 요렇게 날아갑니다 아이고 또 만원우원 너무 감사드리구요 여기도 일단은 넥서스를 다시 지어주고 있었네요 상대가 자 진로는 일단은 좀 있다는 거구요 너무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는 더욱더 단단하게 물레멀티는 없는 것 같아요 상대가 자 자 슬슬 나갈 준비 한번 해야될 것 같구요 입니다 넥점사 한번 들어갈 거구요 마지막 한방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원 시원하게 전투 하이템플로로만 싸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난전 유도 들어가거든요 하이템플로가 많이 잡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뒷쪽에 더 많다는 거구요 아이고야 또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선 끌기에 넥서스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 업그레이드 차이 벌어지구요 은영님도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의 고통을 나의 행복 아이고 또 감사드리구요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드리죠 자 가겠습니다 공격 반대가 이제 넥서스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한방 러시를 준비해 볼 생각이구요 솜을 뿌리면서 들어갑니다 자 소 난사 들어갑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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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드러냈구나 이 녀석 어? 하하하하하하 자 헤란전을 좀 하시나요? SH님 또 감사합니다 어 요즘에는 어렸을 때 많이 해보긴 했죠 얼굴 없는 개발자님 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파일런 한개당요 알겠습니다 5천원 미션 기대되네요 아이고 유저님 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구요 네 파일런을 일단은 좀 많이 깰 수 있을까요 제가 상대가 일단은 좀 빠르게 왔어요 유차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초반이 좀 제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거 질럿이 좀 올 수 있다는거에요 배럿더블은 일단 물 건너갖고 잘 해주겠습니다 질럿이 올 수도 있구요 가스 한번 파주겠습니다 하하하하 체력없는 위꾼으로 좀 정차를 가기는 해야겠는데요 질럿이 일단은 어디서 오면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럿이 안 올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질러 놨습니다 이렇게 잘 커버해줄거구요 하하하하하하 자 컨트롤 나쁘지 않죠 드라군이 오면은 얘기가 좀 다를수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방코 지어주긴 해야겠는데요 드라군 좋으네 질럿 점사부터 승민이 커버할만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득 봤죠 상대가 이제 대각선이어가지고 찌르기도 효율적이지도 못했구요 멀티가 살짝 늦추면서 이제 공격을 온거라 괜찮습니다 자 마이넘을 주고요 일단은 압박이 좀 더 세고 드라군이 체력없는게 중간에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거 좀 커버 잘 해줘야 되겠구요 압박이 또 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상대가 좀 공격적인데 마이넘을 좀 따라주면서요 잘 해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구요 잘 해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구요 벌처만 좀 나가주도록 할게요 벌처만 앵배 지어주면서 한개가 좀 귀찮게 구는 병력은 병력이 좀 병력이 좀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일단 멀티부터 좀 잘 먹어놔야 될 것 같긴 한데 크리플은 일단은 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일단은 잘 끊어놨고 타이트 한번 타이트 한번 찍어주도록 하구요 소법이 좀 있으면 되고 상대의 움직임이 또 상대의 움직임이 좀 수리적이고 상대의 움직임이 좀 수리적이고 바꼈다는 거죠 자 수고가 이거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자 드라곤이 좀 많은데 잠깐만 제가 병력이 지금 다 빠진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서로 엇달리긴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피해를 좀 많이 준 상황이고요 언덕 드라곤은 좀 커버 잘 해줄게요 상대가 멀티가 있기는 한데요 얘도 저도 피해 타격을 좀 많이 줬다는 점 시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절하게 커버가 된다는 점 시저머드까지 좀 기다려주면 돼요 본진의 저거 이거 로보틱스겠지 무납십 사갔고요 건물이 이거 잘 안 보인다 아무래도 로보틱스가 정황상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사계 3게이트 찌르기였네요 자 드라곤 하나 잡아주면서 일단은 서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수속하는 쪽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거는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로보틱스면은 한번 찌르기 한번 올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언덕이 하나 지워줘야겠네요 이거 이거 자원은 많이 먹어주긴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 지워줄 거고 이거 하나 그래도 멀티 견제를 좀 하면서 상대와의 그 차이를 점점 벌려나가겠습니다 멀티를 잘 먹어줄 거고요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앞마당이 비어있겠죠 오오 야 기본적으로 상대가 드라곤을 되게 잘 뽑아주는데 근데 자 해놈 지워주고 있구요 나중에 파일럿을 많이 제거해주기 위해선 파일럿을 잘 깔아놔야 하구요 붙여봅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한번 잘 깔아줄 예정 업그레이드 잘 해줄 예정 정면으로 올 수도 있어요 수비 잘 한다는 점 자 언덕 탱크가 사기적이기 때문에 수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야무진 자리 자 여기도 마인이 있구요 수비 좋습니다 그래도 드라곤이 야 좀 많기는 해요 이렇게 좀 대두르긴 해야겠는데 일단 소모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여기를 먹어주도록 할 거구요 일단은 수비부터 좀 잘 신경을 써주겠습니다 수비부터 공중 업그레이드를 좀 눌러주도록 할 거구요 나중에 레이스로 좀 정밀 타격이 가능하게 좀 압박을 해주겠습니다 당장은 이제 상대가 힘이 좀 많이 세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요 자 여기 수비 잘 해주겠습니다 상대가 아직 신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잘 일단은 수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을 잘 수습을 해야되고 멀티 여기만 지켜주면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자 여기는 심시티로 좀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잘하시네 어 칭찬 한번 해주면서 상대방을 하하하하 자 일단은 좀 더 흔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더 커버해줄거구요 멀티를 여기를 먹어주겠다는 생각인거 같은데 아 그랍십이 잡혀버렸네 근데 이건 방심하면 안됩니다 상비도 이제 충분히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조심해줘야되는 상황이구요 좀 더 흔들어주면서 멜이스를 모아줘야되는데 자 드라군 숫자가 아직 꽤 된단 말이죠 벙커 지어줄게요 애도 오늘 식단에 좀 더 추가를 해줘야겠습니다 탱탱 찍어주면서 드랍십으로 좀 던제가 많이 필요할거에요 스캔 한번 뿌려줄게요 스캔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해줄거구요 셔틀 견제인가요? 레이스 하나가 있기는 하거든요 다크 자 다크를 뜹니다 탱크 있거든요 다크 잘 해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잘 막아줄 수 있다는거고 스타포트 좀 많이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드락까지 일단 콤보로 잘 들어오네요 상대가 경영에 일단 병력이 빠졌다는거고 이쪽에는 이제 몰래 멀티라 모르는거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안전대 채우세요 하하하하하하 자 일단은 여기까지 다른 지역을 좀 잘 해줄거구요 야 상대가 그래도 기본기가 좀 있기는 해요 엄청 제가 여유롭게 엄청 제가 여유롭게 뭘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확인했습니다 여긴가? 자 이쁘게 멀티를 지금 상황인데요 자 이거 죽겠다 일단은 살아가겠습니다 일단 레이서로 좀 전제를 잘 해줘야겠어요 이거 이게 비틈을 찾기가 어렵긴 하네 생각보다 여기는 일단 아직까지 없구요 자 레이스를 좀 잘 모아주겠습니다 먼저 자원을 잘 먹어놨기 때문에 말이에요 상대의 다음 멀티를 좀 견제를 잘 해놔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파일럿을 제거를 못한 제거할 상황이 나오지는 않네요 이거 좀만 더 침착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병력이 있을거란 말이지 무덕에 해보자 무덕에 잘해줄거구요 오오 야 수비가 좋습니다 상대에 아비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비터 자 문신 한번 해주구요 변수 제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잘 털어주도록 할거구요 여기 있죠 저거 좀 잡아주는거 야 리콜이 벌써 떨어져 자 이거는 좀 타격이 큰데요 자 아비터가 생각 시작보다 빠르다 크루브 좀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파일럿을 제거할 여유는 제가 없을거 같구요 다른지역 멀티를 한번 제거해주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공대 공대 일단 상대가 아직 완전 무리한건 아닌데 자 여기까지 잘 흔들어 주겠습니다 인구수가 좀 막혀있는게 좀 크긴 하거든요 드라군이 자 방역 한번 잘 찍어줄게요 장대 장대 자원주를 제대로 말려줄 생각입니다 여기서 여기 넥서스 한번 깨줄거구요 드라군이 드라군이 이쪽으로 잡아주도록 할거구요 자 자 자기가 이긴줄 알고있다는건데 아직 모른다는거에요 중요한것은 날아가긴 했는데 근데 자 자원타격 한번 더 주도록 할거구요 여기 드라군이 소수밖에 없구요 업그레이드 잘된 레이스입니다 자 일단은 저도 똑같이 넥서스 압수 해야겠죠 여기는 이제 엄청나게 안전한 그런 멀티입니다 오호호 야 아비토 얼음 제대로 걸렸어요 도 되고요 어 엑구레드 잘 해주겠습니다 아 9시 가 있으러나 그래도 리 atomic 만화는 없다는거구요 상대가 여기 캐논 많습니다 하이템 플럭까지 일단 추가가 된다는 거고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아비퍼 제거 잘해주게 되죠 기상군 좀 찍어줘야겠는데요 레이스가 좀 많이 죽어가지고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멀퀴 해주면서 이쪽에 추가적인 멀퀴를 먹어주긴 해야 되거든요 신경 써주겠습니다 아비터를 잡기는 했는데 상당히 가난한 상황이여 저도 상대 방역 되게 많아요 어디로 올렀지 자 6시로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자원줄 1종 잘 풀어주겠습니다 그래도 업그레이드 좋기 때문에 잘 커버해줄거구요 하나씩 하나씩 지상군을 좀 모아주겠습니다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 빼고 지상군 업그레이드 한번 해줄게요 자 짤짤이 들어가는 중 여유도 좀 짤짤이 잘 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업그레이드 잘 해주면서 지상군을 좀 모아주도록 할게요 자 리콜 드로우입니다 이거 한번 잘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수비가 되나요 여기는 좀 많기는 한데 근데 자 띄워두겠습니다 상대가 병력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를 좀 잘 커버해줄거고 상대도 이제 자원줄이 부족하다는거에요 중요한것은 말이죠 언덕탱크가 있기 때문에 수비는 좀 용이하다는거 자 넥서스 점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00.4 아카 점사 한번 해줄거구요 여기는 이제 흑으로 온단 말이지 자 100.4 여기 좀 지어줄게요 탱크 동원 한번 무기는 해야겠는데요 이거 자 넥서스 날아갔구요 저 병력들 많습니다 레이스도 있구요 여기 넥서스 없구요 상대 위병력이 전부라는거거든 그러면은 막을만 하죠 여기 커맨드 올거구요 자 공격되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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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원줄이 없을텐데 이제 야 좀 많다 근데 여기 소거 잘 해줘야겠습니다 스캔이 스캔이 없 없어야되는데 이거 자 스캔 있어요 상대 자 하나씩 다 잡아주겠습니다 레이스를 또 한번 찍어줄거구요 자 이걸 지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돈 없거든요 하하하하 짜리짜리 요로케 하하하하 이걸죠 자 상대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천천히 가지고 놀아줬더니 어 행복하네요 어 어 님 귀여우시네요 근데 어 의리한 줄 아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일단 랜덤으로 가보겠습니다 설렜어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 왜요? 어 아이고 개발자님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테라는 어려운편이죠 초보 retashedFP 뼈 프로토스를 추천합니다 너는 주종이 뭐야 토스는 아하 어쩐지 알고 또 감사합니다 전 에어컨 틀면 안 나죠 자 이유가 있었구나 지는 이유가 저그가 주종이었다고 하네요 어쩐지 어 마무리 매듭짓는 느낌이 많이 아쉽더라고 정찰하십니다 질러실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자 14 질러 질러 찍어줬어요 이거 두번째 파일럿이 살짝 느린거는 질러실이 나온다는거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안찍어주면 좋은데요 안나오나요 안나오네요 안나오네요 전질러고 같은거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다 보고있다는거구요 드라곤사업 돌아가는중 도 형준님도 감사드립니다 드라곤이 이제 나와서 SCB를 좀 노려줄텐데 이거 오랫동안 살려줘야됩니다 내부 상황을 좀 확인을 해줄거구요 넥서스가 쉬는거 보면은 멀티를 가져가주는거 같기는 한데요 자 에이티가 아니죠 이거는 뭔가 있습니다 다른곳에 건물을 지었다는거 냄새가 나요 어 몰래건물 냄새 안남? 나는 나는거 같은데 어딘진 모르겠지만 납니다 모든방은 아닌거 같구요 조심해줘야겠는데 아니면은 몰래 멀티일라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의심은 가는데 이게 심증은 있는데 일정이 없네 어딨을까요 뭔가 뭔가 수상한데 음 일단 여기는 없구요 멀티도 아니라는거고 심증모드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건가 터렛을 한번 둘러주겠습니다 정면에 드라군이 한번에 올거 같은데 이거 제 생각엔 몰래 게이트긴 하거든요 별다른건 없구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제 찍어주고 있습니다 뭐지 그냥 무난하게 가는건가 몰래 멀티일 수도 있을거 같거든요 멀티가 안보였어가지고 역시나 오늘 드라군이죠 자 하하하하하하 자 어쩐지 어 철통 보안이라는거 벙커가 깨져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하하하 어디 지었어 자 안보이는 곳에 지은거 같은데 의미가 없거든요 자 자 자 자 색이 쪽에 지은거 같기는 한데 멀티가 많이 느리다는 겁니다 상대 백토리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멀티 타이밍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막 먹어준 것 같은데 자 멀티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죠 싸함을 좀 감지 했나본데 살짝 보였나본데 일단은 벌초 한번 잘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F12 하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빠졌는데 자 던져보겠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방수님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파포트도 하나 올려줄 예정이구요 적절하게 타이밍도 하면서 좀 공략해볼까 해요 여기 지어준 것 같은데 데이트를 아니면 본진에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상대가 이제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거구요 벌초가 먼저 들어갑니다 마이넘버 잘 깔아주도록 할 거구요 가난하단 말이죠 상대 아이고 택배 점사 아니 드라군 점사 야 프로브 상대 이거 컨트롤하느라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세미쌤 나오는데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프로브 많이 잡아가지고 괜찮아요 봤을라나? 봤겠지? 자 광교님 마이네 프로브 점별아 말문이 막혔나본데 하하하하하하 야 모름 컨트롤하느라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한 방 잘 막아줘야되요 저도 상대가 경력은 좀 많거든요 그냥 들어가버렷 네 상대가 완료 알겠습니다 아 아 전제 없습니다 호우 불점 불찌 홈제 잘 잘 해 주겠습니다 상대도 근데 만만치 않아요 지금 계속 태보 한번 잘 해줘야겠는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상대가 일단은 움직임을 잘 잃고 있어요 그쪽 왜 잘 보였나 봐 근데 여기로 다른 곳을 가면 어떨까 좀 늦었거든요 상대가 명령을 내려주시니까 듣고 있습니다 야 수비 좋은데 근데 상대 방심하면 안되겠는데요 이거 원티 일단은 잘 가져가주면서 마인마 잘 깔아주겠습니다 저거 잘 찍어주도록 할거구요 하나는 스캔을 달아주고 그랬나 캐논도 있어가지고 수비가 일단은 좀 견고하네요 이쪽으로 좀 옵니다 상대 이 정도만 잘 해소도록 할거구요 자 되게 견고해 지금 상대가 공격할 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런게 좀 위험하긴 한데 점수도 있구요 아비토까지 갈 준비합니다 아비토까지 갈 준비합니다 아비토까지 고맙습니다 몇장은 이제 큰일낼 수 있기 때문에 조스트 쓴 김에 락다운을 한 번 또 써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락다운도 이제 개발할 수 있으면은 이쪽으로 할 거고 여기가 아마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로 오고 있어요 자 엇갈리고 있거든요 아 왜 안와 자 여기 들어줘야겠는데 아무래도 멀티 하나 날아가니까요 괜찮습니다 자 넥서스 날아간거군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는거 커맨드만 잘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만 자 멀티 제대로 날아간다는점 근데 병력 많습니다 지금 잘 커버해줄거구요 상대 지금 핵폭탄 한방에 정신적인 데미지까지 많이 입었거든요 괜찮아 안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가 약간 한방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일단은 좀 수습을 먼저 잘 해줄게요 저도 니플 대비 잘 해줄게요 레이더맘을 피하는게 쉽지않아 보이는데 상대가 이제 다음 핵폭탄도 찾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마음놓을 순 없어요 놀랭크 놀래 멀티는 일단은 안보인다는거구よ 그런식으로 드랍쉽을 봐가지고 핸드가 일단은 개최가 되기는 합니다 다른곳을 이게 노릴만한곳이 마땅히 안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병력도 많고 이쪽은 너무 경비가 삼엄해가지고 이쪽에 멀티를 먹어주려고 병력 배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거가 떠있었네 기도메타 일단 잠깐 기다려줬다가 스캔이 모이니까요 아이고 우쩌버가 딱 보이네 간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이 까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리잡음 능력이라 쉽진 않거든요 큰일날뻔 했네 큰일날뻔 개발은 이제 다시 해주고는 있기는 한데요 아 이게 어렵네 어디다 쏴야되지 각이 안나와 각이 큰일날뻔 했네 여기저거 여기 썼구요 물리아도 한번 찍어줘야되구요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당대가 자 벌초 페이크 주겠습니다 아 왜 때려 모르겠지? 알라나? 알고 같은데? 하하 알고 있는거 같은데? 자 연기하는거 같은데 이거? 알고있죠? 자 쏘라구 하하하하 자 다른곳 노려주겠습니다 이거는 어 알고 있는데 절대 안쏘지 여기를 노려줄게요 페이크였습니다 페이크였습니다 아가씨 페이크였는데 어 멀티 펄리 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리는거였다고 하네요 상대 상대 일단 끙크게 버려줍니다 여기라도 한번 쏴줄까요? 그러면은 폴보다 가 Fuji 락타운 상대 ев아 서 pump 아이쿠 한 번 들어올 것 같은데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공격을 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 여기도 일단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상냥 하나 가지고는 위에 보이는 거 없어요 무조건 공격입니다 핵은 지금 타이밍에 또 쏴야 제맛이거든요 그러면 자 자 뻥 아이고 젖어버렸어요 지저모드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티 하나 또 먹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자원줄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자 경기발 삼엄하기 때문에 더 쏘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해요 여기 먹었나? 여기도 안 먹었구요 니콜 같은 거 좀 준비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가 고스트가 고스트가 이렇게 각을 보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지금 욱저버가 아마 사방에 서져 있을 거거든요 요렇게 멀티 메뉴 Quick fit 내 좋아요 제발 사oby 망다운 manufactured 런비 끝났습니다! 락다운 대기 잠입 성공한거 같은데 마나가 좀 부족하다? 자 그러면 핵맞아야지 어? 얘녀석 어? 이게 어디일까요? 여깁니다 마나가 풀려버렸습니다 출마 맥서스 날아갔고요 다시 한발 쏴버릴까 그리고 이제 구통에서 허가를 시켜줄게 해야될거 같고요 아이고 이거는 죽겠네 자 나가야겠습니다 상대가 오히려 들어와주네요 그냥 자신있게 한번 싸워줄까 하는데요 상대 병력이 좀 많으니까 히즈모드 한번 준비해주겠습니다 자 살살 고스트 한번 더 유통을 시켜줄거구요 아쉬워해 어? 어 그래도 최선이었어 어? 잘 막네 잘 막네 하하하하 내가 근데 혹한 일이 생겨서 하하하하 자 일단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핵을 좀 많이 쏘고 싶었는데 아쉽긴 하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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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